오늘은 정말 중요한 날이에요 네 여러분들의 타이틀곡을 녹음하는 날입니다 소원하나 아쿠시 조심하시오 여러분들의 역량을 오늘 100% 다 발휘하길 바라요 감사합니다 이슈 개매시 마시오 감발이 마시오 응 호랑도는 잘 할거라 믿어요 네 자 우선은 한국어 버전이랑 일본어 버전을 해야되요 네 근데 호란드가 한국 버전을 잘 부를 수 있을까가 좀 걱정이 좀 큰데요 네 연습을 했습니다 아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한번 통역 좀 해주세요 통역? 예 네 감사합니다 이따가 네 저희 홍남에서의 사장님 우리 김홍남 형님이 직접 디렉을 봐주실거에요 홍남우 형님 오십니까? 예 네 3개월 만입니다 한국 와서 네 3개월 만에 홍남우 형님 만났습니다 홍남우 형님 처음이다 네 처음이다 매척 가っこ이 한참하고 와 바디모 싹 닦으시나요 아 아 어떤거가 믿때모 호래로 음 이치만 가っこ이 이치만 가っこ이 어떤거에요 그렇습니다 뭐라는거야 응 그리고 주의약점이 있어요 가까이에서 이야기 나누는거 싫어합니다 왜입니까 원체 이빨을 안 닦으시는거니 어 제가 듣기로는 이빨을 잘 닦는걸로 알고 있는데 네 항상 오읍니 고기가 껴 있는 분이에요 홍남우 형님이 오시면 어떤걸 물어보고 싶죠 아 그동안 왜 안나타나셨는지 응 물어보고 싶습니다 응 보고싶지는 않았는지 어 어 가장 하고싶은건 뭐죠 한번 꼭 안아보고 싶습니다 아 홍남우 형님께 정말 사랑스러운 남자입니다 오늘 그러면 만나자마자 한번 껴안어 달라고 제가 한번 부탁을 해볼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자 두분 녹음전에 발성연습 해볼께요 발성 호흡이 가장 중요해요 노래에서 네 자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발성연습도 다 끝났으니깐 본녹음 가시죠 좋습니다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자 국가님 어 안녕하세요 클럽 에이스 인사올리겠습니다 네 반가웠습니다 1번이 단악가 2번이 홀란드에요 1번이 단악가 클럽 에이스 연습은 많이 하셨어요? 연습 많이 했습니다 우선 노래가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곡가 선생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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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생각하는 중요한 어떻게 어떤 느낌의 중점을 두어야 될지 마음으로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 고구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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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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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분은 누구십니까 자 이분은 히트곡을 그렇게 잘 맞춰요 딱 노래를 들어보고 듣고 아 이 노래는 뜨겠다 싶으면 이 고양이가 멍멍하고 짖어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힘든 자리 해주셨으니까 저희가 페이로 50만원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지금 CD기로 가고 계신거에요 50만원 입금되는지 안되는지 확인하시려고 가시는거에요 이따가 수고이네 꼭 입금 부탁드려요 알겠습니다 네 왕왕 왕왕 자 녹음 가시죠 네 네 steve 뭐야 여기 이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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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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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습 안 시켰어? 들어갔나? 저 친구가 끼가 더럽게 없는 것 같습니다. 끼가 없다고? 근데 가시율로 하러 온 거 아니에요? 예 제가 볼 때는 그냥 호란도 통역으로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요. 그래요? 통역이 되게 쉬어요? 전문 돈 싸 괜찮은데 쓰라고 터먹은 걸로 못하더만 진행비를 더 써도 되겠습니까? 오 근데 저번에 뭐 드신 거예요? 가볍게 먹으라고 했는데 한 50만원어치 나왔던데? 김치찌개 50만원어치 어디서 먹는거지요? 몇 명이 먹는거에요? 그때 우리 호란도 사쿠란보 찍느냐고 아! 사쿠란보 봤습니다. 오! 뭐지? 사쿠란보 다음에 아이들 내가 줄게 거기다가 요런거 머리띠 하나 하고 샤쿠란보 해가지고 형 샤쿠란보 형님의 위트에 호란도가 제가 만나고 처음으로 웃었어요 응 요거는 단합과 주자 예 샤쿠란보는 예 근데 좀 고민이 커요 뭐지요? 진행비 300만원으로 써서 예 샤쿠란보를 찍었는데 예 조회수 3만이 나왔어요 오! 그랬는데요? 3만원은 번가니까 그래 이 친구에게도 나눠줘야 될거니 생각해보니까 예 그 노래 저작권 때문에 수익이 1도 안났어요 오! 이거 어떻게 된거지요? 그래도 뭐 인지도를 키우는 작업이니까요 인지도를 인지도를 어떻게 내는건가요? 조금씩 미세하지만 음 저희 클럽 에이스 예 인지도가 조금씩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! 알겠습니다 예 나는 또 가봐야 되니깐 오! 달아가 네 나 이제 들어갈라고 너 반가웠네 오! 아니 잘해 김 시장이 앞으로도 많이 밀어줄거야 오! 나오지마 오! 나오지마 아! 직접 인사를 나오지마 오! 나오지말라고 오! 나오지말라고 계속해 계속하라고 급파에 가시네 동남아니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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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셨습니까 아 데이트가 있다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넌데 아이사츠로 시낫같다 넌 넌 넌 3개월 동안 못 봤어요 예 그래도 유리 사이로 본게 어디에요? 다행입니다 예 그래도 봤습니다 예 알아보고 싶었습니다 네 네 네 다시 한번 할게요 네 보란도 지금 나오지마 죄송합니다 안자계시나요 아 너무 기댄 아 안자계시나요? 아 너무 알겠습니다 네 안녕 아 아 이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무슨 일이죠? 시간이 많이 늦었고 우리 엔지니어 선생님과 우리 작곡가님 식사 어우 눈치껏 찌냅니다 나도 봐봐 봐봐 진엘이 쓰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? 아 아 아 아 아 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홀란드 왜 옷을 싹 벗고 있는거죠 아 자신감이 없어지면 예 싹 벗는데 오 수고하자 어 수고하자 괜찮았습니까? 너무 좋았습니다 갔다 됐습니다 김우실 김우실장님 끝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끝났나요? 다 듣고 있었어요 자 그럼 들어볼까요? 네 이 못한 발걸음에 우리 지나리